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유창수 pd 뉴스톡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로 연구해볼 뉴스는 뭡니까 오프닝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0시부터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일절 금지가 됐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사적 모임은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 워크숍 다 포함이 되고요 워크숍도 포함돼요 그리고 개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 칠순잔치 이런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금지가 됐습니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 딱 두 가지만 2.5단계 거리 기준이 유지가 돼서 50인 이하로만 입장이 허용이 됩니다 결혼식 장례식만 네 두 가지만 예외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수도권에 내려진 조치고요 내일부터는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식당에 5인 이상 예약과 입장이 금지가 됩니다 잠깐만요 어제 우리가 이걸 자세하게 소개할 때만 해도 서울 경기 인천이었잖아요 이제 정부에서 중앙 전체가 다 시행하겠다 네 내일부터 1월 3일까지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의 식당에 5인 이상 예약과 입장이 금지가 되고요 스키장 눈썰매장도 집합 금지 대상에 포함이 되고 또 지역 간 여행이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민박 이런 숙박시설도 객실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을 합니다 성탄절과 연말연시 모임이나 여행이 또 다른 대규모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취하는 조치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서도 이미 조건이 충족된 거리 두기 3단계 격상을 주저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불만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관광 명소도 문을 닫는다고 하던데 그러면 남산공원 정동진 간절곳 이런 데 다 문 닫는 거예요 국립공원 포함해서요 국립공원 다 포함해서 김준우 기자 어제만 해도 수도권 실시였는데 전국으로까지 확대하게 된 건 어떻게 된 거죠? 일단 이거는 시간 문제였지 예정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풍선효과가 있거든요 수도권에서 못 모이면 다른 데 놀러가서 이렇게 모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우려가 나왔어요 수도권 사람들은 다른 데 가서 모여도 안 된다고 말은 하긴 했습니다만 하긴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그러니까 그런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하루 시차로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강력하게 시행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이번 시에는 과태료 운영자는 최대 300만 원 이용자는 10만 원 정도 내야 됩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사회적 비난에 강력하게 시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다들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게 요양병원 시설에 대해서도 대책을 내놨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가장 많은 확진자 사망자까지 나오는 곳이 요양병원이에요 요양병원 그래서 한 달 전에는 집단 감염이 요양병원에서 5건이었는데 지금 12월 13일에서 19일에는 10건으로 한 2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사적 모임 절대 할 수 없고 2주에 한 번씩 코로나 검사 받아야 된다 이렇게 봐서 핀색 방역을 좀 더 강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까 유창수 피디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3단계 조건 충족한지는 꽤 지났는데 왜 3단계로 가지 않는가 차라리 어차피 고통스러운데 3단계로 가자 이런 여론도 분명히 있어요 정부는 3단계 조치라는 게 사실상 경제가 마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은 될 수 있어서 피하려고 한다는 설명을 몇 차례 했는데요 차이점을 좀 보면 3단계의 경우에는 10인 이상 모임 금지이기 때문에 이번에 내려진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에 비해서 오히려 약합니다 3단계가 그런데 3단계가 되면 모든 공적기관에서 필수인력 제외한 재택근무가 의무화되고요 그게 확실히 다른 거죠 재택근무 민간에도 이게 권고가 됩니다 그리고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점포 예를 들면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 백화점 이런 곳이 운영이 중단이 돼요 그러니까 3단계로 안 간다는 것은 이런 것을 안 하겠다는 거고요 이번 집합금지 명령에서도 이런 내용들은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미 계획돼 있고 조건도 충족되어 있던 3단계 대신에 이런 5인 이상 집합금지라는 계획에 없는 강력한 조치를 내는 것은 결과적이지만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집중되고 또 대형마트를 비롯해서 이런 좀 큰 점포에는 부담이 안 가는 방식으로도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 불만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까지 해보고 안 되면 그때는 방법이 없죠 3단계 가는 거죠 3단계가 아니라 3단계 플러스 알파를 가야 되는 건데 이제 이거의 성패는 지금 이 조치를 해가지고 확진자가 그럼 지금 얼마나 줄어들느냐 지금 오늘도 1000명이 넘을 게 거의 확실시 되거든요 지금 어제까지 제가 집계를 해보니까 980명이 넘었었어요 제가 저녁에 집계를 한 걸 보니까 1000명이 넘을 것으로 확실시 되고 또 하나는 병상을 얼마나 확보를 하느냐예요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루에 1000명씩 나온 게 일주일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확진자들 중에서 중증 환자로 전환되는 사람이 속속 나오는데 수십 명씩 나옵니다 하루에 그래서 지금 정부는 수도권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지정도 검토하고 고령의 외상환자 이쪽에 투입을 한다는 거고 지금 각종 민간병원에도 중증 환자 전담 병상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 속도를 쫓아갈 수 있을지 그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잠시 후에 이재갑 교수 나오십니다 오늘 물론 백신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러 나오긴 합니다만 격상 문제 병상 문제까지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두 번째 연구 주제로 가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지금 있는 주거정책의 기본 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 거주 원칙을 명시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렇게 어제 밝혔습니다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법안을 그 내용을 보면 1가구는 1주택만 보유하고 거주한다 그리고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주택을 자산 증식이나 투기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렇게 주거정의 3원칙이라는 것을 법조항으로 넣겠다는 건데요 처벌조항이나 강제의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선언적인 의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내용을 법으로 명문화한다는 점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우려도 있고요 또 투기를 금지하겠다고 하지만 뭐가 투기냐 하는 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진성준 의원은 1가구 1주택 원칙이 이미 제도화되어 있다 이 원칙을 주택 정치의 큰 방향과 기준으로 삼도록 법률로 명문화하는 것이다 이 정도 의미로 해석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원칙은 이미 제도화되어 있다 이 말씀은 세제 같은 걸 통해서 이미 1가구 1주택이 제도가 된 게 아니냐 그걸 법으로 상징적으로 한 번도 못 박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정도의 의미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법률이 생긴다고 하면 이 법률을 근거로 한 다른 법률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미칠 영향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김준휘 기자 일단 왜 만드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들으면서 의아한 거죠 첫 번째는 그러니까 상징적인 거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미 혜택은 있고 다 무주택자에 대한 청약이라든가 청약 가산점이라든지 1주택자에 대한 혜택 해제 그러면 명문화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상징적인 거라고 한다면 처벌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실익이 뭐냐라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다주택자를 악마화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비난만 가중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당장 이거를 입법을 해서 통과가 되면 지금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법 이런 거하고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주택자들의 대상으로 법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거 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는 알겠는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발의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고 또 어제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과거 진성준 의원의 발언 그런다고 집값 안 떨어져요 토론회 끝나고 한 발언들 그런 것도 나오고 민주당에서도 16명 다주택자 의원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공동 발의한 12명 중에 윤준병 의원도 2주택자다 그런데 본인이 이걸 왜 발의를 하지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가족이 살고 또 지방에 직장이 있고 이런 분들 다주택자 국회의원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은 거잖아요 다주택의 이유가 그렇죠 이걸 법으로 물론 상징적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명문화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 그들을 악마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나온다 그리고 실제로 1가구 1주택을 정부가 강제를 했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살펴보면 최성락 교수라는 분이 규제의 역설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 루마니아의 사례가 소개됩니다 루마니아가 사회주의 시절부터 1가구 1주택을 강제를 해왔고 지금 자가 보유율이 96에서 97%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거 안정을 달성한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경제가 한마디로 폭망했습니다 우선은 건설사가 집을 지어도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집으로 가기 위해 자기 집을 팔아야 되는데 그 집이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건설 경기는 바닥을 치게 되고요 국민들이 다른 지역에서 직장을 구할 수도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집을 사려고 해도 자기 집을 팔 수가 없으니까 살 수가 없고 임대를 하려고 해도 전세와 월수로 가고 싶지만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한 번 살던 집에서 집이 노후화되고 낡아도 죽을 때까지 살 수밖에 없는 경제는 바닥을 치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건데요 말씀하셨지만 진성진 의원이 이렇게도 집값 안 떨어집니다 이런 말을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 집값을 확실히 잡을 수 있는 법률을 들고 나온 게 아닌가 그렇지만 집값뿐이 아니고 경제까지 잡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투기는 안 되죠 투기 나쁜 거 다 알죠 그렇죠? 시세 차익 남기기 위해서 투기하는 투기꾼들 없어져야 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너무 단선적으로 지금 해결책을 내놓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다른 부작용이 또 생기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비난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180석을 차지하더니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한 번 시험해보려는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법을 만드는 게 지난주에 있었던 임대료 멈춤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비난의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을 하는 게 180석의 의미인가 하는 그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켜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2부에서도 좀 나누게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연구 주제는 뭔가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데요 아시다시피 변 후보자는 구의역 김군 발언 SHLH 사장 시절 낙하산 채용 의혹 공공주택 입주민에 대한 발언 딸 허위 인턴 경력 의혹 3억 카드대출 부동산 구매 논란 또 수차례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 등등 각종 논란을 십사해 있습니다 변 후보자를 낙마 1순위로 놓고 있는 야당은 사퇴를 요구하면서 강력하게 압박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반면에 여당은 정치 공세 차단하겠다 이러면서 변 후보자의 전문성을 부각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요 정의당 입장은 뭐예요? 정의당은 지금 갈려 있습니다 갈려 있는 건 아니죠 전체적으로는 퇴출인데 청문회 전에 퇴출 주장을 할 것이냐 청문회까지 보고할 것이냐 청문회 보고 판단하자는 의견과 그 전에 의견을 내자는 쪽이 좀 갈려 있고요 반대쪽으로 기울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국 결과적으로는 의원총회에서는 인사청문회 보고 결정하기로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일 기자 의혹을 좀 크게 크게 정리를 구체적으로 해 주시죠 의혹이 솔직히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아침에 정리를 하면서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구의역 사고당한 김군 비하 발언이 있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사과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정확히 워딩이 모였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하나 놓고 보면 서울시 산하 메트로로부터 위탁받은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이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걔 김군이죠 김군이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리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라고 해서 이 사고와 죽음의 원인을 개인의 부주의로 돌리고 좀 비난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sh공사 사장 시절에 공개 회의석상에서 정확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공개가 되면서 무리가 됐고 그래서 이틀 전에 김군 부모 측을 만나겠다고 연락을 했는데 김군 부모가 거절을 했어요 오지 말라라고 하니까 어제 서울교통공사 노조 관계자들을 만나서 사과를 하고 그리고 국회로 갔습니다 국회 앞에 가서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원 요구하면 단식농성을 하는 김용준 씨 어머니 김미숙 씨 고 이한비 PD 아버지 이용관 씨 등에게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왜 사과를 하느냐 우리는 당사자가 아니다 그래서 김군 유가족한테 사과를 해라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언론 보도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엉뚱하게 지금 면피하려고 지금 사과 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 여론들이 있었고요 또 sh공사와 lh공사 사장 시절에 지인과 동문들에게 연구 용역을 몰아주고 일자리도 줬다라는 의혹이 있는데 최소 18명을 개인 사적인 사람들을 채용을 했다 이렇게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모교와 동문들을 했다라는 거고 이거는 서울시 감사에서도 일정 부분 의혹이 있다는 건 확인이 됐어요 첫 번째 의혹에 대해서는 김군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고 이 두 번째에 대해서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어떻게 해명을 하는지 보시면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요 또 하나는 미국 대입 때 허위 박물관 인턴 경력 제출한 의혹인데요 변후부조의 딸이 영상으로 고교 시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인카문명 전시회 인턴으로 일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거 인턴 잘하면 미국 대학 잘 들어간다 아이비리그 들어간다 이런 거를 그러니까 지금 외국 학교를 나온 거죠 외국 학교를 나왔는데 외국 학교의 서류에 박물관에서 박물관에서 인턴으로 일한 경력이 있었던 거예요 본인이 그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입시설명회 같은 데서 자료가 나온 거죠 그거를 얘기를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 당시에 그 인턴은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라서 고등학생이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인턴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격 기준에 미달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딸이 변후보자 측은 딸이 당시 인턴이 아니라 단기 봉사활동을 했던 것이다 그래서 허위 인턴으로 지금 대학을 아이비리그를 붙은 건 아니냐 그리고 그 외에도 각종 여러 가지 환경단체나 이런 데에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했는데 다 변후보자와 지인들이 있는 단체들에서 해가지고 이런 경력 부풀리기 이런 것이 있었던 거 아니냐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sh 사장 재임 시절에 차량을 5번 차량 압류 통보를 받았습니다 세금을 안 내죠 주정차 위반 과태료 미나 자동차 한세 미나 그리고 세종대 교수 시절까지 하면 총 10번이에요 10년간 압류 통보를 받은 게 10번이고 그중에 실제로 압류까지 된 적이 있고 그런 거죠 그런 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LH 사장 재직 시에 자기가 근무할 때 연평균 사망자가 9명에서 4.5명으로 줄었다고 서면으로 답변을 했는데 실제로는 4명에서 5명으로 증가를 하고 산재도 더 늘었다 이런 논란도 있고요 법인카드도 연평균 4,581만 원을 썼는데 전인사장보다 2.2배를 더 많이 써가지고 너무 많이 썼다 이런 논란도 있고요 논문 표절 의혹도 있고 기타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다 못하셨죠 아직 다 못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유창수 PD 덧붙일 말 여당은 막말 논란에 대해서 저 자세로 사과를 하면서도 변 후보자의 전문성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만 실제로 주택 정책을 지휘하고 시행해 본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변 후보자 경력이 참 귀하다 그렇기 때문에 낙마시킬 수는 없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낙마시켜도 전문성 가진 사람 찾기가 어렵다 이런 사람 찾기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이 코너 준비하기 위해 의혹을 정리해 보니까 의혹 주제가 이미 두 자릿수가 넘고요 간략히 정리한 내용만 한 페이지를 훌쩍 넘습니다 청와대가 내세울 수 있는 최적의 카드가 변창훈 후보자였다고 한다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아쉬운 부분이죠 여기까지 하고 오늘 2부에서 정의당 연결을 할 거거든요 어제 천막농성 현장에서도 이분을 만났다고 하니까 얘기를 좀 더 들어보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연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연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나요